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대한민국을 점령할 수 있고 접수할 수 있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지금 세고 있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일이 관철되지 못하면 대한민국 의장 더불어민주당 쉽게 이야기하면 이재명 4당화된 민주당 지배체제하에서 1당 지배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못하겠습니까 나는 이번에 이재명 씨 관련된 그런 부산 피섭 사건을 보면서도 그냥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 전쟁까지 뛰어들이기가 너무나 여러분들 버겁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지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건 전후와 상상 초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그냥 성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권호영 변호사는 대한민국 변호사 가운데서도 4.15 총선 재검표 현장이 가장 많이 참여하셨고 동시에 증거 보전 절차에서 가장 많이 참여한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200석을 노리죠 당연히. 총선 부정 대책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마지막 단계 선거관리위원회에 2주 내에 2주 내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는 문제를 관철하는 것을 김용빈 선관이 사무총장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걸 관철시켜라. 김용빈이 얼굴 표정이 똥밟은 저름 얼굴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죠. 김용빈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역사의식은 하나도 없는 인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이 단기 필마로 여러분들 선관위에 들어가 가지고 선관위 부정선거 세력들의 완전히 보산된 상태입니다. 완전히 포획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찾아와 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찍어라.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으로 고려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고려하겠습니까 돌아가서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가전 논리를 해 가지고 뭡니까 얼굴마다 민 김용빈을 세워 가지고 또 거부를 하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거부하다보면 선거일이 올 겁니다. 그동안 그 많은 시간 다 두고 무현노야. 그 인간들 포기 안 합니다. 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가 선관위의 생명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그거를 양보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조작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부정선거를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한 힘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 맡겨놓지 말고 자식들하고 뭡니까 노예 생활 하지 않으려면 그거를 여러분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뭐죠 자기가 갖고 있는 생명줄을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습니다. 나라도 여러분도 뭡니까 내가 선관위의 신임 사무총장이 내가 여러분 들어갔다 이야기죠. 선관위에서 여러분들 그냥 달고 다른 핵심 여름 수뇌부하고 같이 보조를 지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와가지고 이거 절대 안 되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저항하겠죠. 왜 그거를 한 번만 부정성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전부를 여러분들 다 장악해가지고 백성들을 다 주리를 털고 뭡니까 법의 이름으로 조세 준조세를 그냥 다 뜯어먹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제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 위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이번에 관철시켜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아주시오 이렇게 업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하면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도매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간을 지를 거면서 결국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도장을 쓸 겁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악착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좌익들이란 것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그렇게 할 건데 국민들이 대들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4.15 부정선거는 웬만큼 드러나고 밝혀졌습니다. 다 드러난 거죠. 사법장국은 제대로 수사해서 책임자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색출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권호영 변호사님 주장입니다. 여러분 4.15 부정선거는 뱃속까지 다 파헤친 겁니다. 이번 내일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제야에 계신 h님이 전국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밝힌 또 세 자료를 여러분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야 h님 이름 주신 자료가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3253개 선거구 지역구 선거구에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비원회가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버서를 도독질해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어떻게 대해줬는지 전산 프로그램을 조작해가지고 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 그래프가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250세계 선거구에서 차익값 사전투표 덕벌빼기 당일투표 덕벌이 250세계 선거구의 전부에서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플러스 10% 내외를 기록하고 250세계 전부에서 뭡니까 국민의힘이 마이너스 10%를 여러분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언가 하니까 확률적으로 민주당이 전부 플러스 10%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에 253성입니다. 수경분의 1일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가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사기꾼 집단이고 범죄 집단인 겁니다. 그들은 전산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덕벌스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을 사용해가지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에 따라서 제출한 모든 투표함에 투표자들 던진 진짜 투표지를 분쇄 내지 파쇄하고 여러분 다 소각시키고 거기다 인쇄소에서 만든 걸 다 집어넣은 겁니다. 범죄 집단인 겁니다. 9천억 정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범죄 집단을 육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누리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이런 불이익을 받고 채널 성장이 완전히 바닥을 쳤지만 제 양심을 걸고 내가 나서 자란 이런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이 죽일 놈들이 뭡니까 선거를 도덕질해가지고 국민들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병신 머저리로 여긴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걸 jih님이 밝혔는데 이제 더 고도화시켜가지고 토요일날 전모를 다 공개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미추월 연수 모두 다 뭡니까 조작질을 해가지고 인천은 또 특히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죠 평균값이 차익값 평균값이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25.68 국힘당은 마이너스 20.48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인천광역시의 사전투표자 수의 얼추 뭡니까 50%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짓들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그 범죄를 2021년 4.15 총선이 끝난 것이 아니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승을 도덕질하고 2022년도 3구 대통령승을 도덕질하고 2019년 창원시 성산구 이런 보궐승을 도덕질하고 2020년도 뭐죠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승을 도덕질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승을 도덕질하고 2020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승이 역대 사상 최고의 도덕질하고 그게 이름대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내 연대에 대한 사람이 국가의 공적기관을 뜨고 도덕놈들입니다. 도덕놈 집다리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얼마나 도덕질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박사가 그냥 내놓고 여러분들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 너희 도덕놈들이다 9천억 퍼먹는 도덕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 여러분들 뭐죠 특정 국가의 공적기관에 도덕놈들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밥 먹듯이 하겠냐 내일 여러분들 1월 13일 날 jih님이 전수여름 분석을 한 내용을 제가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오셔가지고 이 부정승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짓들이 2024년 4월 10일에 총선에 이게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앞으로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사나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호영 변호사께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에서 보장되는 공정한 자유선거 평등선거 보통선거 비밀선거 원칙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공직자들은 용기와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범죄자들이 하수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권 변호사님이 저하고 동갑내기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할 정도가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법조인들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축적이 되더라도 단정적인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님이 이렇게 변호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도덕놈들이 도덕질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학생운동도 인권침해에 대한 한거로 시작됐는데 이제는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여 전체적인 사상을 따라가는 전직 학생운동권 정치시력은 참 의아합니다. 권 변호사님은 의아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의아한 게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들 미워하면서 닮게 되거든요. 미워하면서. 홍콩 이렇게 다 가버린 겁니다. 친중 정치 정당 친중 정당 친중 엘리트는 결국 중국몽에 부역하는 겁니다. 어제 보셨지만 중국몽이 아니고 시진핑몽에 부역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친중 인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조선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줄을 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동포를 팔아먹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저는 소위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소위 일당 지배체제가 여러분들 거의 완성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중국의 이런 발바닥으로 밀어넣기 위해 가지고 돈과 향응을 받고 그런 짓을 하는 인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자기 동족을 노비로 삼는 데 이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중국 땅 이런 팔아먹는 것 자체를 참내 먹니까 끓이기 먹는 인간들이 제 눈에는 그냥 우구르구르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 부정 문제가 그냥 몇 사람이 좀 해먹었다 이런 수준은 안 끝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외세와 결탁해가지고 국가를 철저하게 뭡니까 중국에 거의 식민지화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문제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막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아닐까 가짜 투표지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 가짜 투표지만 막을 수 있으면 전산 프로그램 이름 조작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짜 투표지가 왜 생겼냐 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 도장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인쇄 도장을 쓰기 때문에. 인쇄 도장을 쓰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원하는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 투입할 수 있는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인 겁니다. 거짓을 아홉 번 한 겁니다. 이제 열 번째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이번에 한 번만 여러분 성공하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을 다 가지는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에 사용된 위조 투표지에 모든 것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3,508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장집에 이야기해 가지고 다 만들어서 이미지 파일과 함께 전국에 다 여러분들 배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진짜 가짜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만들어 집어넣으면 그게 진짜인 겁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맨정신을 여러분들 이걸 알면서 어떻게 부러지지 않을 수가 있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에서 여러분 나온 거지. 이게 어떻게 뭐죠 투표자들이 던져 가지고 투표자들 투표함 속에 두세 번 접어가 여러분들 넣은. 이게 투표지겠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을 어떻게 하느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김용빈 신임 선관위원장을 불러 가지고 EU 내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4월 10일 총선에 찍는 것을 제도화한 것을 가져오시어 절대 안 가져올 겁니다. 그 여러분 국회의원 앞에서는 김용빈이 똥 밟은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했지만 알겠습니다라는 것이 할 건지 안 할 건지 절대 안 합니다. 돌아가 가지고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이 안이 되옵니다 각하 안이 되옵니다 각하 우리가 이릅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 도장을 쓰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생명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관리위원회 목숨줄입니다. 절대 안이 되옵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김용빈이 가 가지고 아이고 안이 되옵니다 이렇게 하겠죠.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으로나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말을 한 것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년 9개월 동안 거짓말 윗선 조작 사기 그것밖에 안 한 겁니다. 그 인간들이 연금 다 박탈하고 치위 고화를 막노라 여러분들 관련된 자 다 이런 찾아 가지고 뭡니까 골로 보내야 됩니다. 일단 연금을 다 박탈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인간들인 겁니다. 이런 위조 투표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역 선관위에서 만들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를 만들었습니까 인쇄업자를 누굴 썼습니까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어느 놈이 이런 짓을 한 겁니까 김용빈이가 신임 여러분들 윤 대통령의 인사권에 의해서 여러분들 임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잘못하면 본인이 골로 갑니다. 제가 김용빈 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이 될 때 당신 칼날 위에 서 있는 거다 당신 잘못하게 되면 그냥 그동안 판사 경력이고 나발이고 다 날라가니까 진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나 제대로 할 의향이 없는 겁니다. 이미 보쌈이 쌓여 가지고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같이 짝짝꿍해서 그래서 김용빈 체제하에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선거해서 강서구 사전투표자수의 35%의 역대 사상 최고의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누구 밑에서 김용빈과 노태학 선관위원장 체제하에서. 여러분 이렇게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죠. 완전히 신권 다발이 또 이런 다발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선거지를 이런 투표지를 다 선관위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좀 크게 뜨시고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투표함 속에 있던 투표지입니까 이게 2년 동안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투표지입니까 이건 무슨 투표지입니까 투표함 속에 들어있던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파쇄하고 지역선거관림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다 뭡니까 인쇄소에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지를 프린트하지 않고 인쇄소에서 다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투표관리관 인쇄도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거의 구명주라고 같은 겁니다. 생명주라고 같기 때문에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행을 해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이런 관철시키는 데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 방송을 잘라서 내보낸 그 방송을 자른 것을 단톡방에도 올리고 여러분들 별수를 좀 다 하고 국민의힘도 요청을 하고 뭐 예 모모한 국회의원들 함께 다 여러분들 뭡니까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전화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이 공박사님 못하겠습니다. 그럼 노예로 사는 겁니다. 새끼들하고 자식들하고.